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MySQL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직은 이 JavaScript 코드를 개입시키지 않을 것이고 순수하게 MySQL을 우리가 SQL이라고 하는 MySQL의 데이터베이스의 명령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명령을 통해서 제어하는 방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 MySQL에 접속해야 되는데 이 방법은 제가 설치하는 수업에서 각자 운영체제별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방법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명령을 실행하셔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제가 MySQL 그리고 마이너스 U 루트 마이너스 P라고 하고 엔터를 치면 비밀번호를 입력을 시키죠. 자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여드리면 여기에다가 제가 마이너스 H라고 하고 로컬 호스트라고 이렇게 적어도 돼요. 똑같습니다. 자 로컬 호스트는 자기 자신의 컴퓨터라는 뜻이죠. 즉 여러분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MySQL 서버에 접속할 때 이렇게 로컬 호스트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MySQL 서버가 여러분의 컴퓨터가 아니라 다른 컴퓨터 예를 들면 OpenTutorials라는 주소에 존재한다라면 OpenTutorials라고 하는 주소의 컴퓨터로 접속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P라고 하고 3,306이라고 하면 요건 이제 3,306번 포트로 접속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맞나요? 이렇게? 예 맞을 거예요. 자 3,306번 포트로 접속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MySQL을 3,306번이 아니라 다른 포트를 바라보고 있다면 요 번호를 우리가 바꿔서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MySQL은 항상 3,306번 포트를 바라보도록 기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생략해도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는 OpenTutorials.org라는 주소를 여러분이 생략해버리시면 여기에 마이너스 H 뒤에 로컬 호스트가 있는 것과 동일한 기본값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신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서버의 3,306번 포트에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엔터를 땅 치면 이런 화면이 뜨고 여기서 111111 이렇게 입력하면 보시는 것처럼 인증까지 성공을 한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그림을 본다면 우리가 MySQL-U root-P 하고 엔터를 땅 치면 그 순간에 우리는 MySQL 모니터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일단 접속한 것이고 마이너스 U, 마이너스 P, 그리고 1, 6개 입력한 것은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갖고 있는 인증 체계에 접속해서 우리가 루트 사용자로 인증을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은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베이스 안에다가 테이블을 생성하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부터 해볼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해 볼게요. 여러분 데이터베이스 서버와 데이터베이스는 다른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소프트웨어 자체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들을 그룹핑하는 일종의 폴더 같은 겁니다. 아셨죠? 자 우선 우리 수업의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데이터베이스 생성이라는 부분에 제가 코드를 미리 만들어 놨어요. 여기 있는 코드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 저는 뭐 타이핑을 한번 해볼까요? 자 크리에이트 데이터베이스 O2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조금 더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전체 코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그런데 이거는 이제 뭔지 모르셔도 상관없고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의미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O2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그러면 OK QUERY가 나오죠. 그러면 정말 잘 만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showDatabases 이거 복수입니다. semicolon 엔터 그걸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방금 생성한 O2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했으니까 우리가 생성한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테이블 작업을 해야죠. 마치 여러분이 디렉토리를 만들어야지 그 디렉토리 안에다가 파일을 만들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인치입니다. 자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use 사용한다 use 그리고 O2 semicolon 엔터 자 그러면 O2라고 하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뜻을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게 알려준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showTables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시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죠. 왜냐? 우리는 테이블을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테이블을 생성을 해볼 겁니다. 자 그 코드는 제가 미리 준비를 해놨어요. 자 여기 있는 이 코드를 그대로 더블클릭해서 카피한 다음에 그리고 이 화면에서 붙여넣기 그리고 엔터 치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query OK가 떨어집니다. 그쵸? 그리고 거기에 보시면 id tight description author 이렇게 나와있죠. 즉 우리가 테이블을 생성을 한 거예요. 그럼 정말 잘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명령을 다시 한 번 실행시켜 봅시다. 자 그때는 또 한 번 치지 마시고 위쪽 화살표 키를 누르시면 이전에 여러분이 입력했던 명령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서 showTables까지 가셔서 엔터 그럼 아깐 없었던 topic이라는 테이블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저 topic이라는 테이블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추가하면 되는 것이죠. 자 데이터를 추가할 때 여기 있는 코드를 더블클릭해서 여러분이 카피한 다음에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그러면 총 하나, 둘, 셋, 네 개의 행이 추가가 되는데 저는 직접 한 번 해볼 거예요. 자 우리의 테이블의 구조는 이래요. 우리가 만든 topic의 구조는 그 topic이라는 테이블의 구조는 이런데요. 첫 번째 컬럼은 id 값이 있습니다. 이 id 값은 우리가 보통 표를 만들 때 1번, 2번, 3번 이렇게 각각의 행들을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를 보통 우리가 쓰죠.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표를 작성할 때도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id 값이 10번인 행을 보세요.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바로 그 id 값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시면 autoincrement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topic이라는 테이블에다가 행을 추가할 때 여러분이 id에 대해서 정확하게 몇 번이다라고 지정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숫자가 하나씩 늘어나는 방식이 autoincrement에요. 자 이해 안 가죠? 코드를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데이터를 추가해 볼 건데요. 데이터를 추가할 때 사용하는 명령은 insert에요. 추가하다, insert, 삽입하다 라는 뜻이죠. 어디다가? into, topic이라는 테이블에 추가하겠다 라는 뜻입니다. 그때 우선 저는 title에다가 이렇게 데이터를 읽고 싶으면 title이라고 써주고 title 컬럼에다가 데이터를 읽을 건데 데이터의 이름은 요거 콜론을 그 따옴표를 꼭 해주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자바스크립트라고 할게요. 자바스크립트.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제목만 있으면 좀 그러니까 description 이라는 컬럼의 값으로 컴퓨터 랭귀지 포 웹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자를 적고 싶으면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author라고 적고 그리고 쭉 뒤로 따라가서 여기에서 저는 ego잉이라고 하고 세미콜롬 만약에 타이틀이 description이라는 저 컬럼 뒤에 오고 description이 타이틀 앞에 온다. 이 둘의 위치가 바뀌었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입력하는 값의 위치도 바뀌어야 됩니다. 예, 이 순서와 여러분이 입력하는 값의 순서는 일치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엔터 그럼 보시는 것처럼 query ok 그리고 one low affected가 나왔습니다. affected는 영향을 받다라는 뜻이니까 하나의 행이 영향을 받았다라는 뜻이고 우리가 insert를 하는데 0.02초가 걸렸다라는 뜻입니다. 저렇게 시간을 표시하는 이유는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처리 속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린 어떤 명령이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느려지면 뭔가 좀 튜닝을 해야 될 때 라는 얘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했거든요. 데이터를 추가한다 라는 이 작업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작업을 한다 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 작업이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 또 하나는 데이터를 읽어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두 개 중에 하나인 추가하는 걸 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처음 SQL을 봤으면 살짝 충격을 받을 수 있어요. 아 너무 어렵다. 근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데이터를 추가했으니까 추가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걸 해볼 겁니다. 자 가져올 때는 가져오고자 하는 데이터를 여러분이 셀렉트 해야 돼요. s-e-l-e-c-t 그리고 어 저는 타이틀 이라는 정보 모든 컬럼을 다 가져올게요. 그때는 별표를 쓰면 됩니다. 자 from topic 그리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즉 요기에 나오는 이 결과는 topic이라는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행을 가져온 것인데 요렇게 화면에 출력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인서트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눈썰미가 좀 좋으신 분들은 id의 값이 1이 됐는데 우리는 분명히 인서트를 할 때 id 값을 지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이라는 값이 된 이유는 바로 이 위에 있는 이 autoincrement 때문입니다. 즉 id의 값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지정하지 않고 인서트를 하게 되면 이 데이터베이스가 숫자를 자동으로 부여하게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인서트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수련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더 해보세요. insert into topic이라고 하고 자 이번에는 description을 먼저 하고 title을 나중에 하고 author을 제 끝에다 했습니다. values라고 하고 자 요렇게 콜론을 하고 다운 피어죠. 저는 항상 헷갈려. 아무튼 자 요기에 첫 번째 부분이 description이니까 요기에는 본문이 나와야 돼요. 저는 npm에 대해서 package manager라고 하겠습니다. 콜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itle을 봐야 되니까 요기에는 npm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uthor가 오니까 요기에는 컴마 뭐 예를 들면 제 친구인 리체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행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전에 입력했던 명령 다시 하려면 위쪽 화살표 누르면 되죠. 한번 더 눌러서 셀렉트 별표 from topic을 하고 엔터를 쳐보면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행이 추가가 됐고 id 값을 보시면 이렇게 숫자 2가 됐어요. 어때요?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큰 이들은 지금까지 입력된 id의 숫자 중에 숫자보다 1 더 큰 숫자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기냐면 우리가 행을 계속 추가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알아서 id 값을 부여하기 때문에 그 행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id 값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마치 이 한 사람이 태어날 때마다 주민번호가 하나씩 하나씩 증가하는 거랑 똑같은 원리고 바로 그런 원리로 인해서 어떤 주민번호가 있으면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을 딱 식별하는 식별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식별자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걸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셀렉트 별표 프롬 토픽을 통해서 전체 행을 가져왔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이 특정한 하나의 행만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셀렉트 별표 프롬 토픽이라고 하고 여기에다가 where를 쓰는 겁니다. 이 where는 어느 행이란 뜻이에요. id가 이인행 엔터 그럼 보시는 것처럼 id가 이인행만을 가져옵니다. 예 자 이것이 입력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뭘 배웠죠? insert 추가 select 가져오기 즉 입력과 출력이라는 두 가지의 본질적인 작업을 살펴봤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명령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에서는 데이터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좀 부족하거든요? 수정 삭제 이런 것도 하고 싶어져요 곧 그러니까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데이터를 추가하고 삭제하는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